자 이번에는 제꺼 합성 또 8연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죄송하지만 일단 재물이 좀 깔렸기 때문에 제꺼 좋은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나온다고? 응 안나와 뭐야 자 아론보 보나론 사성 합성부터 갑니다 자 아론보 보나론 첫번째 합성 사성 첫번째 이런 척하다 이런 척하다 아 척하 우리 기모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베스킷 두번째 베스킷 라울 라울 베스킷 4성 합성 갑니다 라이언은 안올리고 있다니까 라이언은 혹시 라이언도 한 40정도 될걸요 다 올리면 두번째 까루잉 아 일단은 뭐 안나옵니다 라울라면 빨리 나와야돼 라울 라울 사성 합성 갑니다 알지? 라울라면 빨리 나와야됩니다 합성 라울라울 쏘라 오늘 나오는거 위주로 좀 많이 나오네 자 라울 찰스 찰스 라울 쏘서 합성 갑니다 자 라울 찰스 찰스 라울 쏘라 최소 레벨 32 아 아 쏘라 이연타 모크 겸 스쿼드 자크 자크 스쿼드 사서 합성 갑니다 아니 아까 시점자크 뽑은거 똑같은거 뽑으면 어떡합니까 누구보면 이거 뭐 녹빵인줄 알겠네 아이 똑같이 계속 뽑고있네 어 자스 플러스 플러스 자스 사서 합성 갑니다 저 카톡으로 덱상 나온거 말했는데 하세요? 응 안해 자 자스 플러스 플러스 자스 사서 요새이 아 방금 합성으로 연이 뛰어갔다고? 오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 방금 뛰었대 빨리가자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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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저분이 뛰었대 그럼 나한테도 올수도있어 운이 가보러가자 플러스어어어 스 세 안나오네 자 마지막 영봉왕 봉왕용 쓰리 투 마지막 합성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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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 말고 카 이 아 개그켜 와 안녕 자 이번 대리는 합성 총 20연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크죠? 20연타랑 그리고 류윗보키 2번까지 50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굉장히 많이 모아왔는데 오늘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연희, 멜키르, 키리엘까지 들어가서 확률업인데 키리엘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라쿤아칸부터 라쿤아칸 아칸 아칸 라쿤사성 합성갑니다 차라리 다른 구사왕을 확률업해주지 마지 아칸 말파 쏘경 응 첫번째 이분이 쏘겨 왜 1911년생이냐고 두번째 아론아론 사서 합성갑니다 최소파랑하면은 한 2개정도 뜨지 않을까 일단 싶은데 맨날 백각나오네 오늘도 백각 여지없이 백각사성 세번째 글로프 글로프사성 합성갑니다 자 글로글로 자 합성 20연타 자 지금 세번째 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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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눈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 이거 빨리 넘어가면 안되는데 눈이득봐야되는데 푸키폰 펌푸키사성 합성가요 푸키폰 펌푸키 루리 아 최소 레벨 30이 그냥 넘어갔다고 또 나오네 그 일단 눈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어 일단 눈은 이득이야 눈만 이득이야 근데 자 셀룹셀룹 싸서 합성갑니다 자 셀셀 합성 셀셀 무생 자 슬슬 좀 불안함이 조금 엄습해옵니다 실룹실룹 사서 합성가요 자 뭔가 야 일단 니 화 어 일단 뭔가 불안함이 되게 엄습해옵는데 자 절반정도 온거 같은데 실룹실룹사성 합성가요 자 실룹실룹 소교 나미나미 나미나미사성 에셀룹 야 이거 오늘 패치하고 이거 예? 나와야되는데 나미나미 나미나미 사성 링링 뭔 저쪽 링링이냐 이거 뒤로갔다가 다시한번 가자 조합받아달라는 말이 무슨말인데 와 이거 뭐가 이리 많아 와 무지한 개 많다 퍼즐 퍼즐 깼습니까? 야 퍼즐 깼네 이 와중에 어 게이드 예 태오 합성에서 띄운건 아니지만 예 일단 태오 등금없는 퍼즐 게이드 퍼즐 깼네 어 이득이네 퍼즐 이득이 아니라 나와야됩니다 스모키 스모키 사성 합성가요 자 스모키 스모키 사성 클로프 아하 막 오지게 안나오네 바벨 바벨 사성 합성가요 바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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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성합성 메이 야 막 오늘 왜이런데 와 오늘 뭐 아까 백만원 한번 나오드만 로우 로울 찰스 찰스 로울 사서 합성갑니다 찰스 로울 로울 찰스 찰스 로울 로울 찰스 무생 다시한번 야 오늘 진짜 드럽게 안나오네 20연타인데 이거 뭐 이야 느낌 안좋습니다 스쿼드 자스 자스 스쿼드 사서 합성갑니다 자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굉장히 불안해요 벨라 와 씨 굉장히 불안하다 다 끝났 슬긴데 이제 어 얼마 안남았어 해피 해피사성합성 굉장히 불안하다 해피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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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성 지금 우와 이거 난리났네 까리 캐리 캐리까리 사성 합성갑니다 거의 멸망전 수준인데 개정파괴 수준인데 카리캐리 사랑 자 용 봉황 봉황용 사성 합성갑니다 용 봉황용 사성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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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극혐 샌슬러 파란색이 안나온다 강제강제 이제 강제 연탑니다 강제강제에서 연희를 한번 뽑아봤죠 얼마전에 강제강제에서 연희를 뽑아봤어 이번엔 어떨지 강제 강제간다 원래 강제강제가 잘나온다 강제강제 백가 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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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 합성갑니다 두번 남았어요 두번 남았어요 두번 남았어요 이거하고 한번 남았습니다 강제강제 벨라 뭐야 이거 오늘 오늘 극혐인데 마지막 강제 강제사성 합성갑니다 마지막 합성 에이스 누나 데이지 와 이거 바라기님 어떡합니까 이거 야 미친 이십연탄데 하나도 안나와 와 오늘 조금 약간 좀 그런데 약간 좀 그래 룩버켓 두번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버켓 두번 또 하신다고 하는데요 아 룩두번 자 9시 방향 가볼게요 3 2 왕간다 두번만 가자 두번만 룩이 모아야지 자 두번만 자 첫번째 골카 일단 3개 이상 나오면 거의 뜨더라고 3개 이상 무조건 나와야된다 무조건 간다 골카 1개 2개 3개 아 4개 이상 나와야돼 아 극혐이네 자 뭐 세바스천도 있을수도 있으니까 음 첫번째 누구세요 룩이 두번째 자 일단 빛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카 이 마지막 와 와 됐어 됐어 왔어 연이벨키러 자 연이벨키러 연이벨키러 중에 하나 나온다 간다 왔다 가보자 쓰리 왔어 투 왔어 원 오픈 누굽니까 라이온 예봐야 라이온 개 그 경이네 갑자기 도이온 도이온 또 나왔네 라이온 씁니까 혹시 음 일단 라이온은 축하 드리구요 아 아쉽네 자 마지막 자 루벅 갑니다 자 여기서 골카 한개 두개 세개 아 라이온 하나 뽑구요 첫번째 카드 펠페 두번째 엘루인 마지막 아 알았네 마지막 무생 마무리 오늘 무생 엄청나게 나오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안녕